아인아비 ES 시리즈 좌우에 버튼이 있구요 되게 카리스마 있고 세련되었고 디자이너들이 심혈을 계속 만들었고 리모콘 기능입니다 센서 있죠 이제 센서 리모콘 기능이 됩니다 아울러 우린 더불어로만 쓰지 않잖아 우리 보수들은 4번에 맞춰 놓으세요 너무 올리면 터집니다 스피커가 터져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쏟아 지랄병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 빨리 망가집니다 중고는 중고답게 쓰는 겁니다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파랗게 뜨면 출발하는 거예요 예 그냥 출발하면 안됩니다 잡힌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뭐든지 어떤 네비든 잡히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보 버전 정보 자 봅시다 짜잔 안전 운행은 최신 건데 더이상 이 네비에 대해서는 업데이트를 안 합니다 근데 웃긴게 이제 싸제 걸로 이제 뭐 2d 아인아비 맵 담은 네비들은 또 해줘 또 업그레이드를 이거 구역만 안해주는 것 같아 왜 안해주지 cpu랑 관계도 없는데 아 되게 얄밀워 그냥 다 버리란 얘긴가 바꾸란 얘긴가 나야 좋지 뭐 돈 받고 팔면 되니까 나에게 또 새로운 기회지 어 업데이트가 안돼요 이것도 해달라는 또라이들이 있어 안된다 해도 해달래 해 안되는 건 안됩니다 나의 뭐 굳이 해달라고 지랄하면 해주는데 난 돈 만원 바꿔주는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 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는 거야 아 안돼 이거 이어서 멈춰버렸잖아 안된다니까 무인카메라는 잘 잡겠다 옛날 게 좋아 멋있어 회전뷰 버드뷰 정복방향 회전뷰 다이너믹스 3d 다이너믹스 3d 이쁘네요 세련돼서 보면 이런데 보면 세련돼 있어 이렇게 스위치가 온 오프로 또 있어요 이렇게 오늘 하면 이제 안에 보조배터리가 작동합니다 보조배터리가 작동되고 요거 누르면은 리세트되고 이거 보면은 얘가 왜 좋으냐 디자인이 봐봐 여기 파워바이 뭐 알케미 이렇게 써있죠 이게 뭐 디자이너인가봐 이게 디자인이 되게 이뻐 아 이 아이나비 마크 봐라 이거 단점이 요 고무 이거 이거 어차피 안쓰는데 고무 좀 뜯어버려버리지 이 고무가 이게 여기서 무슨 찰흙처럼 얘 끈적끈적거려 이렇게 뽑는 법 넣어서 꾹 눌러서 딱 빼면 돼 이렇게 이걸 또 홉에 팔면 그냥 근데 얘는 좀 나아 검은색은 아주 쓰레기다 쓰레기 요거 수리할때 요거 4개를 구멍 보이죠 요거 요걸 빼서 피스컬에서 분해서 쓰면 되는데 아니 니미 그것도 필요 없어 요거 있잖아 그냥 다 버려 그냥 어 필요 없어 엔지너들이 열받을 것 같아 2010년이 12년대가 12년대가 버리는 거야 이런거 어 쳐 다는게 아니라 버리는 거라고요 이거 이제 어떻 쓰냐 이제 후방 카메라 용도로 쓰는 거예요 조치 쓰시는 분들은 이거 새거가 이거 옛날에 옛날에 이거 이거 우리 회사 주는 단가도 엄청 비쌌어 옛날에 이거 우리 회사 주는 단가가 거의 소비자 단가였죠 뭐 어 오늘 보면 조명도 들어오고 양쪽 사이드바에 조명이 들어와요 겁나 이뻐 리모콘도 여기다 센서도 있고 뭐라 그래 그거를 그걸 뭐라 그러지 그거를 수신부 수강부 수신부 오늘 이상 아이나비를 한번 대충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